난이도 너무 어려워 하자 자, 다섯 개를 쳐 이거 10천에 입어야 되는데 올라가 있어도 돼요? 지하판에 올라가 주세요 왜 지하판에... 나 지금 아까 10천에 입어요? 도전! 아우 아파 이것도 10천에 해요 아딱의 발이 없어 왜요?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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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발에 감각이 무뎌다니까 알겠지? 너무해요 대충 알겠지? 준비됐어? 네 도전 아이씨 안 돼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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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까 아, 이거 불가능이에요 이겨서 30초 봐 해봐 진지 해봐 해본다 이거 아, 이거 안 돼 자, 저 손 아, 이거 안 돼 빨리 해 안 돼 이거 안 돼 됐어요 됐어요 아, 인정해 주세요 이거 인정해 주세요 이거 인정해 주세요 인정했으니까 좀 우리 제대로 입고 다시 입어야겠다 하면 되죠 우리 한 해 두 번씩 빠져서 20점 감사드렸어요 네 첫 번째 문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꼴키퍼죠? 꼴키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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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맞는 거?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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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춤 본 거 같아요 춤 있어요 춤 동작 하나 둘 셋 꼴키퍼 꼴키퍼 못 뛰니까 여기 못 뛰니까 하늘이 난다는 느낌으로 하늘이 난다는 느낌으로 왜요? 아 왜요? 잘 갔는데 말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? 왜? 뭐 했어? 야 뭐 하는 거야? 아 네번째 언니 얼마나 섹시해 언니 저기 보여요? 저 팀 저기 하고 있어요 빨리 하자 발 드셔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찍었다 앞으로 이렇게 오 잠깐만 잠깐만요 야 멈춰라 얘 막 하네 애가 하이파이 이러봐 발이 망만이잖아 안 될 거 같아요 끝났어요 다 왔어 몰라 내가 해볼게 언니 해봐 앞으로 진솔아 발 들어봐 발을 많이 드셔야 될 거 같아요 발을? 발을 많이 드셔야 될 거 같아요 발을? 자 갑니다 하나 둘 오 기가 막히다 진짜 찍었어? 찍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진솔아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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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이 정도? 조금만 올려줄래? 반 자 자 자 자 아 아니 이거는 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왜 못 맞춰? 그거를 하나 둘 아이고 망했다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런 거 잘라 귀엽네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우리 원래 들어갈 거 그치? 그러게요 아 이 말 되는데 아 어 저게 뭐야? 저게 뭐하냐 야 저 팀 온다 저 팀 온다 3개 어떻게 할래 그냥 해볼까요? 그냥 해봐 수 없는 것만 하나 둘 셋 하나 아니 언니 뭐 있어요? 미안해 뭐 하는 거야? 비켜 실패야 실패야 나와 빨리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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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지 배트맨 배트맨이 왜 배트맨이 왜 배트맨이 왜 배트맨도 몰라 배트맨 알지 이거 알지 이거 그냥 손으로 할 걸 저기 실패한 거죠? 실패한 거죠? 저기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몇 개 하셨어요? 우리가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? 아 우리도 하는 거 다 못했구나 아 우리는 진솔 씨가 지금 잔머리가 안 굴러왔어 이거 못해 내가 장난할게 이거는 마음이 맞아야 돼 야 야 그건 말 못하고 벗었겠네 자 저희 게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펜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거 먹으면 알아서 하려고 해 망했어 우리 어제 날려먹으려고 했어 자 찍었습니다 도전! 도전! 아! 아 너무 아파요! 아! 아! 3 2 1 아! 아! 이걸 어떻게 해요? 이거 10초 안에 아까 걔네들은 입었다고요? 말도 안 돼 너무 완벽하게 입고 있었는데 그렇게 도전! 아! 아! 아 너무 아파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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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초야? 아니 했잖아요 했잖아 어 했네 완벽하네 했잖아요 아! 알았어 에너지 10 드릴게요 시작하시죠 아 못 해보셨어요? 잠깐 이게 순서리 딱딱딱 해놔야죠 아 저 눈물 날 거 같아요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아! 아니 중요치 않아 일단 일단 이거 이거 할게요 어! 아! 아!